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논문으로 풀어드리는 논풀쌤입니다. 이번 주제는 치매를 막는 치아 건강입니다. 치아 건강을 지키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죠. 같이 살펴봅시다. 치매를 막는 치아 건강. 연구 결과를 보시면 2008년도에 왓스라는 학자하고 또 그 동료들에 의해서 발표된 논문인데 이걸 종합해 봤더니 치주염 아시죠? 치주염.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전신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인기장애와 알츠하이모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키더라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잇몸의 염증이 알츠하이모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키더라는 거죠. 이어서 일본인 학자 오카모토가 2010년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이 상실치, 즉 이가 소실된 것, 이가 빠져버린 것, 이 상실치가 많고 이 상실이 가 없는 기간이 길수록 인지장애가 심화됐다. 인지장애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치매로 가기 전에 인식을 못하는 것, 기억력이 약해지는 것,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이 인지장애가 심화됐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렉션번이라는 학자와 그 동료들에 의해서 2012년도에는 저작장애, 저작장애라는 것은 씹는 것 있죠? 음식을 씹는 것, 이게 장애가 오는 것하고 이거하고 저작장애, 잘 씹지 못하는 것하고 인지장애하고 이렇게 연관성을 봤더니 분명하게 연관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잘 씹지 못하면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꼭꼭 씹어먹어라. 음식을 먹을 때 꼭 몇 번 이상 먹어라, 씹어라. 이게 상당히 과학적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김등과 그 동료들은 2007년에 의치가 없는 사람은요. 침의 진행이 빠르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의치, 이가 빠지면 의치를 해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의치가 없는 경우는 침의 진행이 굉장히 빨랐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외에도 관련 논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치아가 건강한 사람이 치매도 늦게 오더라. 바꿔 말씀드리면, 치아가 건강하면 치매가 예방되더라, 이겁니다. 오늘 주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치아가 치매를 예방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젊은이도 그렇고, 중년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다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치매가 발병했더라도 치아 건강을 유지하면 어떻다?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되겠죠.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실제에. 우리가, 아무튼, 치아 건강을 보존해서 치매 예방과 치료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논문으로 풀어드리는 논풀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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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